어! 무시엄마 제법 컸다! 많이 크다. 응. 우와! 크다. 이야! 그거만 진짜 크다. 이거 진짜 크네. 응응. 우와. 얘를 주먹 쥐고 있는 것 같아. 허벅어리 장갑. 같이 좋아. 좋아요. 머리소. 와. 혹은 대구를 볶아준다. 너무 좋아. Us. 해야지 먹고 싶다. 왔다니. 아니면 베어 눈이 걸리지 않는다. frightening. 끝. 국내. 양파 양배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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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붙은 거 같아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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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마늘을 만들고,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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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간에 넣어주세요 양념간에 넣어주세요 양념간에 넣어주세요 남은 양파 가슴에 삶아주세요 아삭아삭 양파 양파 속은 양파 담아서 파 자윽 담아서 자랑 담아서 부담아서 팽이버섯 팽이버섯 고춧가루 숙쫄 축하해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!